자 지금 노래 들으셨던 윤종순씨가 비행기 안에서 원더걸스의 혜림씨 옆자리에 앉았는데요. 1분에요. 못 알아봤다고 하죠 혜림씨를. 아니요 알아봤는데요. 알아봤다고? 알아봤는데. 1분 전에. 서로 알아봤다고?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예능 같이 했을 때 그때 다시 얘기를 안해서 생각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. 부끄러워서 그래요 너무 예뻐서. 근데 저기 뭐야 저기. 아니 생각 안 난 것 같은데. 혜림씨 이거 무슨 얘기에요? 뭐요? 반디기스파니스 변상진님께서 원더걸스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혜림씨만 노바리노바리버츠를 러시아로 부를 수 있다고 해요. 예? 예? 저희 노바디 러시아 버전 없는데요. 없어요? We don't have it in a Russian version. We have it in a Mandarin and an English version. Mandarin 그 노바디 부분 뭐에요? 중국어요? 해봐요 좀. I forgot. It's been such a long time. 자 우리 혜림씨에 대한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읽어보시죠. 정영미님 혜림양이 같이 진행하니 참 상큼해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도 상큼해요. 나선왕님 혜림씨도 개편 뒤에 쭉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당연 남아있길 바라는 게스트 1위일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What a lovely compliment. 끝번호 1120님 혜림씨 덕분에 잉글리시 고구가 재밌어요. 하하하 라고 하셨네요. 우리 덕분은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또 뭐 계속 문자가 올라오고 있어요. 2호님 혜림양 귀엽네요. 하하 아빠 미소. 오늘... 방금 이런 미소. 네 아빠 미소. 오늘 새로 느낀 건데 혜림씨가 아하 할 때 너무 귀여우세요. 아 제가 그랬나요? 네. 30분 동안 그거 해도 될 것 같아요. 말은 우리가 할 테니까 혜림씨는 아하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그래 바로 그거. 자 우리 귀여운 혜림씨 그럼 오늘 그 노래 영어로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?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보실 건데요. 영어 가수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거죠? 네. 자 들어가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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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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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